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크로샤 취취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이름하야 40대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빰빰 여자를 만나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확실히 나도 느끼는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30대 중반이랑 후반이랑 마흔이랑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난이도가 여자도 그걸 느낀다고 하냐 30살부터 1년 1년 뭔가 자기의 전투력이 떨어진게 힘이 빠진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가 특히 이제 그 노아버스터만 빵 오고 나면 아니 뭐지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눈에도 이렇게 차지도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들이 아쉬워지는 그런 형국이 오게 되거든 근데 이게 남자도 결국엔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남자도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일에는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식이라는게 있고 남자도 마음되면 힘들어 남자도 마음되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저한테도 저랑 좀 비슷한 동년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와서 어반이형 어반이형 도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는거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람을 만났던 방식을 보면 저는 제가 언젠가 얘기한적 있잖아요 동호회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터줏대가름으로 있으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나는 뭐 딱히 헬스장 열심히 나가지만 거기서 어떤 침묵행위도 하고 있지 않거든 헬스장 2년 다니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여서 내가 먼저 얘기를 건게 얘기를 안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질만 하거든 그러면 나는 어디서 만나는가 했을 때 저는 보통 이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의 친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좀 바텐너들도 조금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술집은 너무 오랫동안 단골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또 술집에서 밤에 일하는 애들은 인간풀이 진짜 겁나 넓단 말이야 그러다보면 같이 놀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은 오지게 와 실제로 그렇게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20대 때 만나는 커넥션의 방식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유지가 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게 나이가 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다 끊어져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점점 고립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남자들도 30대 중반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힘이 딸린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유튜브 오시는 분 중에서 그 TQQQ로 유명한 김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됐나 잘생겼거든 그 사람 완전 잘생겼거든 근데 그 사람도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 결혼했다고 하니까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빨리 해야겠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도 마흔 되기 전에 지금 결혼을 이렇게 결국엔 간단 말이야 결국에는 다들 이런 전략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시기를 놓치잖아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요기에 대한 고민은 나도 있긴 했는데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듣고 내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 깜짝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내 친구 전혀 힘들게 나랑 이번에 같이 일본 다녀온 친구가 있거든 일본 다녀온 친구 누군지 알 거야 근데 걔는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근데 걔랑 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그러면 걔한테 전화가 와 있는 거야 부재 중에 그러니까 부재 중에 전화 왔길래 금마가 또 그러는데 아 임마 또 선 봤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거 선 봤나 이랬는데 그런 거야 이 새끼가 허구한 날 선 보고 난 다음에 선 볼 때마다 나한테 긴장된다고 전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선을 열심히 보고 있구나 전투 폭행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놀랬던 게 뭐였냐면 걔가 어떤 식으로 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뭐 이제 듀오 같은 데 보면 열 번 하면 돈을 주고 이런 게 있잖아 뭐 내가 알기로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내 친구 걔는 돈을 한 푼도 안 낸대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야 야 걔가 왜 돈을 한 푼도 안 내 그러면 아니 자기는 돈 안 내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계속 매칭을 계속 시켜준대 일정 주기별로 계속 여자를 계속 부킹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 대신에 성공보수가 이제 걸려있는 거지 성공보수 그래서 내가 요새 이런 결정사를 좀 많이 봤거든 뭐 횟수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결혼 자체가 성혼 자체를 목표로 해가지고 남자 자리를 매칭 시켜가지고 성혼하게 되면 뭐 이제 그 성공비 해갖고 성공비를 해서 뭐 이제 3,000에서 5,000 정도 주는 이런 결정사가 서울에는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고객 중에 내 고객이 아니라 내 유튜브 오는 분 중에서도 변호사 집안인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근데 그분이 그걸 실제로 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는 돈을 얼마 안 낸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 열 번 만났는데 뭐 20만원도 안 낸다고 그거는 내 대신에 성혼비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결혼해도 모른 척하면 저기 구석탱이로 가서 결혼하고 모르세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결정사가 성혼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잡아낸대요 그거를 어떻게 뭐 공무원들이랑 커넥션이 있는지 그거를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할 때 뭐 이제 위약 계약서 내용이 다 적힌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뭐 코 쬐 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지방에도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떻게 따지면 그런 거지 옛날에 결정사 같은 거 있을 때도 암암미리의 전문직들은 다 공짜로 데려오게 했잖아 그래서 이게 윗돌로 아랫돌로 돌려막는 걸 했잖아 옛날에 이때까지 뭐 많이 해본 사람 알 거야 그지? 그 직모형 결정사 영상 보더라도 막 첫번째 만난 사람 얘기 들으면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윗돌로 아랫돌로 막고 아랫돌로 그 아랫돌로 막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만나는 건 서로가 만나는데 돈은 가운데서 중개업자에서 다 먹는 이런 방식이 되게 희한한 굉장히 비즈니스 롤모델인데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참고로 내 친구가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냐 할 때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애가 애가 돈이 그렇게 많진 않고 나이는 나랑 동갑인데 사업체를 두 개 정도 하고 있거든 사업체를 두 개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근데 그 사업체도 의리의리한 사업자가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건 동네에서 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그만 거 가게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두 개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안 받는 거야 과거에 전문직들이 전문직들이 결정사에서 받았던 그 대접을 이제는 그 허들이 조금 더 낮아진 거지 낮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결국에는 그걸로 뭘 하고 있냐면 걔가 야 그러면 걔는 그렇게 선을 왜 보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나 그러니까 아니 결혼할 생각 없는 거 같고 이거만 주장 차고 다닌다고 이거만 주장 차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나 깜짝 놀랬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전문직 어떤 의사 얘기 해줬잖아 부산의사 그 5만 여자 다 엎치고 나냐고 네이트판에도 뜨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제 굳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걸 내 친구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내 친구야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이 변했다는 거지 시장이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에는 그렇거든 남자들은 남자들이고 뭐 여자들이고 결혼이라는 걸 이제 마켓에 비유하잖아요 시장에 비유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옛날만 하더라도 30대 미혼률이 6%가 안 나왔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6%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나이 때 40살도 25%가 결혼을 못했잖아 사실 그럼 그 밑에 혼기가 꽉 차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여자도 이제 엄청 허리 허리 엄청 급해지거든 허리 업 허리 업 해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지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돌려막을 돈이 필요한 거야 왜 결정사는 애초에 결정사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 매칭만 시켜주고 횟수로 돈만 받아먹으면 된단 말이야 급한 애한테 돈만 받아먹고 얘네들은 그냥 야 너희들 안해도 돼 일단은 계속 돌려막기만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조건을 가진 남자들을 계속 아랫돌로 돌려막아주고 얘는 그 와중에서 이제 어이구 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름 이 가운데서 찍먹을 해도 되고 서로 윈윈으로 되는 구조지 흡사 이거는 옛날에 증권사들이 많이 했던 주식 브로커랑 비슷한 거거든 뭐냐 하면 어... 주식 같은 걸 이렇게 중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팔라고 하거든 무조건 사고 무조건 팔라고 하거든 회전률을 엄청 높인단 말이야 그러다보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고객들의 계좌만 녹아나거든 이게 마찬가지로 결정사에서 벌어지거든요 계속 만나게 해줘 계속 회전률 시켜줘 계속 만나게 해줘 계속 회전률 시켜줘 그러면 결국엔 녹는 건 누구의 돈이냐 고객의 돈이 녹아난단 말이야 횟수가 계속 차감되니까 그래서 아 이제 이 롤모델이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봤거든 찾아봤거든 그래서 되게 악독한 게 내가 결혼업체 어딘지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어딘지 볼 필요 없이 그... 결혼업체로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 다들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매출액이 다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결혼 횟수는 결혼 건수는 극감인데 결혼 회사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게 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겠어 그래서 옛날에 그 직무형 채널에 나왔던 어떤 여자분이 그 얘기했잖아 아 결론정부에서 이 새끼들은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진짜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돌리면 돼 계속 회전시키면 돼 여자는 그러면 계속 이런저런 사람 만나는 동안에 말도 안되는 이렇게 만나면서 뇌 과부하오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돈은 계속 높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한 사람은 결국엔 까이게 되고 그리고 날 좋아한 애들은 또 눈에 안 차고 이게 계속 이제 무한 축구염이 돌리게 되면서 결국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게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고 좀 맞고도 너무 자꾸 탈모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요새는 지방에도 그런 게 생겼다고 하니까 좀 약간 우대받으면서 우리가 이게 남자들이 그런 뭔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되게 존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한 사업체 두 개 가지고 매출액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결론은 뭐다? 돈 많이 벌어라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